바로서 자연과 일체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 하나 있고요. 뒷 오른편에 있는 에코렌즈에 가면 부차를 타고 굿자와를 하죠. 자연을 느끼는 건 똥 같은 가지잖아요. 똑같은 것 같아요. 이게 원래 둘의 굿자와를 했어요. 그런데 도로가 있는 가운데 뻗붙이면서 왼쪽 오른쪽 갈래주면서 오른쪽에는 개발업자인 주식회사 더워함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코트장, 리조트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들어왔고 있어요. 굉장히 큰 개발기업이죠. 그런데 이쪽은 자연 휴양동이 있는 거죠.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